자존심과 이 도덕 위선의 본질 허풍 떨지 않고 자존심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자존심은 뿌리 깊은 것이다. 이게 바로 자존심이 스스로를 적으로 삼아 싸우게 되는 이유이다. 문명은 자존심을 숨기는 데서 자존심을 가지고 자랑스러워하라고 가르친다. 그 결과 예의 발음이 나타났다. 예의 발음은 자기 희생의 한 표현이고 듣기 좋은 말로 보상을 받는다. 도덕적인 미덕은 아첨이 자존심과 정치적으로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다. 듣기 좋은 말은 미덕이 된다. 그리고 예의 발음을 과시하면 할수록 자존심은 더욱 커지고 거기에 따라서 모욕을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더욱 커지고 따라서 예의 발음을 더욱 크게 과시하고 이렇게 순환 반복된다. 놀라운 일이다. 자존심을 더 많이 숨길수록 자존심이 더 많이 충족되다니. 신학자들 말로 인간이 최초로 저지른 죄라고 하는 오만은 도덕의 수수께끼가 된다. 자존심 혹은 지나친 자기 존중은 사회라는 유기체가 전진하는 데 필요한 연료를 공급한다. 우리는 자기 부정을 통해서 자기 확신을 얻는다. 사실 문명이라는 것은 자존심과 모욕 주변의 아첨. 즉 거짓말을 덧붙여서 조직된 것이다. 우리는 이 무언극을 장려한다. 겉지레로만 자존심의 무제한의 자유를 허용한다. 만일 자존심을 억누르면 자존심은 잔인함과 질투로 타락한다. 예의 발음은 자존심이 못마땅해 할 만한 것들을 교묘한 술책을 동원해 그럴듯한 것으로 바꾸어 놓는다. 요컨대 존경심을 표현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교묘한 술책이다. 우리는 문명의 이 표현들이 마치 우아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처럼 행동한다. 또 예의 발음의 형식적 틀린 예의는 여기에 반항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를 끊임없이 가르친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예의 발음 속에 내재된 동기가 우아하다고 믿게 되었다. 만일 충분히 오랫동안 우아하게 행동하는 척만 한다면 아무리 의도가 우아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아한 사람이 된다. 의선은 자존심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아무리 점잖은 채에도 전혀 점잖지 못한 말들이 우리 입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기심은 심지어 참된 이타주의 뒤에도 숨어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인다. 이성 역시 자기도 모르는 사이의 열정이 이끄는 대로 따라간다. 모든 생각은 욕망을 합리화한 것이다. 결국 우리는 이기주의가 죄악이라고 배워야 하는 데까지 이른다. 이런 까닭의 자기기만이 사회의 중심부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자기기만을 스스로 모독하는 셈이 된다. 우리는 자존심이 어떤 역할을 하며 또 어떻게 모습을 감추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다. 어떤 지성도 그걸 덮고 있는 장막을 걷어내지 못한다. 자존심은 심지어 자존심에 가장 민감한 사람의 눈까지 멀게 한다.